거기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저기 꼬만! 저기 꼬만! 저기 꼬만! 하나 둘 셋! 안녕! 내 이름은 인여맨! 나는 죄수번호 247363 강도봄으로 들어왔지 하지만 나는 오늘 8억을 할 거야 내 죄는 여자들의 마음을 훔친 죄밖에 없거든 난 너무 억울하게 들어왔어 아주 헛소리를 많이 들어왔어! 난 이 교도소의 간수단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수번호 247363 조용히 따라와서 밥먹어라 네... 저녁시간이네 맛있게 먹어야지 저 이상한 교도관 때문에 탈욕을 할 수가 없잖아 맛있게 먹어야지 나도 밥먹어야겠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래 죄수가 빨리빨리 오지 않고 빨리 와서 밥먹어 맛있네요 죄수번호 247363 넵 혹시 탈욕을 생각한다거나 뭐 그런건 아니겠지? 아이 그런건 아니에요 절대 절대 절대요 저... 자네의 행동이 요즘에 좀 수상하단 말이야 지켜보겠어 아... 아 네... 지금인가? 아 이럴수가! 운동장에 갈 수가 없잖아 왜... 지금은 운동시간이 아닌데 왜 운동장에 가려고 한거야 밥을 한 그릇 더 먹고 싶어서 그만 아까 죄수였는데 지금 간수가 됐어 이 사람 이렇게 해 모범수가 되면 간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노력해봐 저 밥 다 먹었으니까 가도 되죠 그래 돌아가 네... 탈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CT밖에 없네 방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없잖아 정말로 정말로 자... 모두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하세요 응 아니 들어가서 이제 자야되네 아 네... 조두관님 잘 주무세요 네 네 조심히 자세요 잠 드는걸 보고 가야겠어 아 네네 그럼요 저 이제 잘거에요 누워 누워 탈욕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 네 모두 조심히 자세요 네 두 명이서 감시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오늘 밤은 힘들거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탈욕을 하죠 난 이 감옥에서 도대체 언제 나갈 수 있는거야 나도 잠을 자볼까? 음... 간수실로 가야겠구만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는 오늘 자야될거 같아요 아유 드디어 아침이다 아침밥 먹어야지 식사하러 오십시오 죄수들 네 밥 먹으러 가야지 아주 천국이지 천국이야 어 잠도 재워줘 밥도 줘 그쵸? 어 아이 아이 저기 간수님 네네 저는 고기 반찬 아니면 안먹는거 몰라요 어이 건방지네요 죽이세요 아아아아아아악 어디서 밥 탈욕이야 아니 아침밥 탈욕했다고 죽이는게 어딨어 빨리 와서 아침 드세요 네 난 두개 먹어야지 정말 지루함의 연속에 있는 감옥이야 빨리 여기에 탈욕해야지 정말로 응 지금 뭐라고 했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응 그러고 보니까 운동장에서 이제 탈욕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 어유 그래요 아유 나쁜 사람들이네 원래 이 감옥에 원래 죄수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99명이 탈욕해서 저 혼자 나온거잖아요 아유 아유 맞아 맞아 이제 너랑 나 둘뿐이라고 네 허전해 죽겠어요 다른 사람 다 어디갔는지 아유 나는 산책이나 해야겠구만 산책을 하신다고요? 아유 같이 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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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저 운동을 좀 하고 놀게요 뚜뚜뚜 아유 난 여기서 아 낮잠이나 자야겠어 음 아 좋구만 공기가 아 좋구만 어?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날씨 정말 좋죠 음 흡 흡 으아 재차 안해 뭐 하네 지금 흡 경찰 흡 흡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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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키를 찾아야 돼 오 여깄다 키 여깄다 이히히히 도망가야돼 저처럼 샷건 흐들었잖아 빨리 도망가야돼 어디갔어? 거기서 탈옥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도망가야돼 어디갔지? 어디갔지?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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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옥이다 도망가야돼 탈옥됐어요 잡히지마세요 오케오케 잡히면 안돼 따라오는건 아니겠지 으아아아아 잘 있어라 이 멍청아 나를 잡아볼테면 잡아보시지 어떡하지? 저 녀석을 잡아야되는데 드디어 저 악당 간수를 혼내줄 차례에요 저희집에 총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집에 가서 총 몇자루 챙겨서 괴롭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듣고있나? 감옥에서 딱 기다리라고 물은 나네 우리집가서 총가지고 와야지 나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구만 저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교도소를 간수를 지금 무시했단 말이야? 교도소를 털어라 교도소는 내걸로 만들겠어 이제 우린 총격전을 펼치는거야 AK 들고 샷컨 들고 넌 죽었어 나를 괴롭힌저러 아주 힘들게 어? 내가 밥을 먹는데 죽여? 자동차도 한 대 뽑고 오케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꺼냈다 이제 나는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 돌아간다 후회하게 될거야 내가 과연 잡힐까? 넌 다시 잡히게 될거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교도소가 정말 수술이랄구만 내일 교도소로 만들겠어 어? 뭐야 했다 어? 봤다 봤다 어? 아직은 아닌가? 어? 지금 다 보고 있어 나오기만 해 어? 나오기만 해 바로 감옥행이야 안돼 이 자식 네가 살고있는 그 간부 숙소? 거기를 털어주겠어 어딨지? 어? 밥시간인데? 어딨냐? 어딨냐? 잡을 수 있어! 나와라 나와라 잡힐 수 없어! 좋았다! 안 돼! 에이 기절해! 여기에 총이 엄청 많구만 다 내꺼야 어이 꼼짝마 꼼짝마 어? 너는 안된다고? 어? 이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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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뜯겼다! 어? 아 안돼! 나의 복수 시나리오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건가? 안돼! 어? 잘못됐어요! 나를 띠에서 어? 그런 짓을 해? 잘못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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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신 타록 안할게요! 진짜로! 응! 가만들지 않을거야! 지켜볼거라고! 밥이 말지없네! 너는 타록했으니까 앞으로 백년 더 살아! 땡땡! 안돼! problematic!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드디어 다행 가능한 오프라인 그 날씨를 사랑해준다! 그 날씨를 사랑하셨고 무슨 말이었지! 그 날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셨고